자, 오늘은 또 하나를 서비스 해드릴게요. 유튜브 구독자님들, 차 안에서 들으십시오. 기분 전환 확 되는, 그렇다고 해서 때리고 부시고 깨깨가 아니고요. 좀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 기분도 전환이 되고 리듬도 좋고 보통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음악인데 굉장히 좋은 음악,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성공 리스트 플레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음악 차 안에서 들으시고요. 개인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일산으로 커피 한 잔 사들고 오십시오. 그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 아, 스피커는 오디오 얘기를 해야죠. 지금 사라지다 인티 1.2와 지금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채용된 옆에 지금 분홍돼지 보이시죠? 콘트라 시그니처 2 특주 버전입니다. 자, 플레이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아주 좋은 시스템 조합입니다. 나른한 오후, 나한테 활력을 주는 음악 성공 리스트, 홍디바의 성공 리스트. 갑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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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 곡을 플레이 시켜드리려고 제가 중간중간에 끊고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구름 거치고 밤하늘 맑아지면 내 가슴에 달빛이 있다 품고 다녔던 맑고 고운 빛 날 어두워 캄캄하여도 가끔 돌보리에 휘청거려도 검은 숲에서 길을 잃어두고 내 가슴에 달이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달빛 달빛 달빛이 있어 내 가슴은 라연이 하나 있다 아 아큐톤 우퍼 있죠 소리를 듣는데 묵직합니다 기존의 아큐톤 우퍼하고 10인치 우퍼하고 완전히 다른 맛이예요 우리의 휘청거려도 검은 숲에서 길을 잃어도 내 가슴에 달이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달빛 달빛 달빛이 있어 내 가슴에 나의 눈 하나 있다 내 가슴에 달이 있다 내 가슴에 달이 속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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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